당신의 기술을 발전 못 시키면 우린 너희가 됩니다. 아무 나라나 기술을 발전 못 시키고 오게 됩니까? 우리가 아무리 오리여도 우리의 기술을 발전시켜야만이 잘할 것이 다른 나라에서 쌀이나 얼마 갖다 준다고 해서 곧 임시 뗀다고 기술을 발전 안 시키면 올 것 같습니다. 우린 영영 후진국으로 떨어집니다. 다른 나라에서 기술을 발전시켜야만 가능합니다. 그러나 당신은 자신의 기술을 발전시켜야만 가능합니다. 이 기술을 발전시켜야만 가능합니다. 우주 배발이 식량보다 더 중요합니까? 선생님 저한테 너무 아름다운 질문합니다. 저는 여기 지변입니다. 됐습니다.